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질문 어포메이션 노아 세인트 존 지음 2책 출판사 돈과 부에 관한 어포메이션 사람들이 수많은 부정적인 믿음을 고수하는 영역 중 하나가 돈과 부에 관한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돈과 부에 관해 우리가 들어왔던 일반적인 믿음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땅 파면 돈이 나오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이기적이다 돈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다 부자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등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진실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진실은 아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결핍과 가진 자의 이기심을 드러낸 말인 동시에 돈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당신과 돈의 관계는 당신과 사람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누군가를 나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잘 대하면 그 사람은 당신 주위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돈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돈은 인간이라는 이상한 생명체에게 끌린다는 사실이다 내가 세미나와 마스터 마인드 프로그램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는 돈은 인간 사이에서 지각된 가치 교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철학자 스튜어트 와이드의 말을 바꾸어 인용하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 정도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을 당신에게 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훔치고 강탈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당신에게 지불할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좋다면 돈은 마술처럼 당신에게 달려올 것이다 돈을 따라다니지 마라 돈이 당신을 따라다니게 하라 다른 사람의 돈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먼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돈은 인간이란 생명체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나는 고객들에게 돈은 당신이 세상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환 수단이라고 가르친다 당신이 진실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감성적이고 애정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문제는 당신이 돈에 대해 힘이 빠지는 믿음을 계속 지니고 있고 그러한 나쁜 믿음이 돈을 더 벌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더 영적이라고 믿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 성직자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당신보다 선하지 않다거나 영적으로 못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당신을 기만하지 마라 돈과 연관된 것에 대해 무식적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떨쳐버려라 지금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당신도 돈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명심하라 그러면 돈도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우리가 돈을 위해 하는 일들 매일 하는 일 중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돈과 필요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돈을 안 준대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기, 수도, 음식, 옷, 주거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 돈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결국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돈에 대해 생각하거나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솔직히 인정하는가? 사실 지금 몇 단락을 읽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럴까? 내 생각에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상당 부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영어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조차도 부정적인 느낌을 풍긴다 그렇지 않은가? 구두새, 긁어모으기, 이기심, 탐욕 등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를 기억하는가? 스크루지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여전하다 돈 문제는 돈을 사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람보다 우선할 때 생긴다 돈을 사람보다 우선하면 당신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 인정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당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될 때 돈을 지불한다 이와 관련된 예로 캘리포니아에서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일하는 수잔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보자 노아씨께 세미나에서 처음 당신이 어포메이션에 대해 가르치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전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전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삶을 연애산업, 주로 텔레비전과 영적 공부에 빠져 지냈어요 하지만 7년 전 산사태로 집을 잃고 난 뒤로는 수천 달러씩 투자하면서 성공 철학을 공부하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제 모든 에너지와 자금을 다른 새로운 벤처 사업을 시작하는 데 바쳤던 거죠 그 일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당신의 강의를 들을 무렵 금전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축한 돈은 다 써버렸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빚쟁이에게서 오는 전화를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남편이 식비와 주유비를 대주었기 때문에 겨우 활동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물리적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철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에 썼습니다 만일 그의 이야기가 맞다면 진짜 중요한 건 질문에 있다면 물어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군 만일 진짜 그냥 묻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당신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내가 가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강화하는 질문을 긍정적 제안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의식 속에서 그 제안들을 생각하고 밀고 나가기 위해서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당신의 어포메이션 교수법들을 공부했습니다 차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창조적으로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수입이라도 내 기운을 돋우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내게 오는 것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유지하며 매일 어포메이션을 사용했어요 3개월 뒤 여러 개의 취업 자리가 생겼고 전 프로덕션 분야의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매번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기운도 나고 제 장기적인 비전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제 책의 초고를 마쳤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프로그램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은 힘듭니다 하지만 승진도 했고 연봉도 상당히 올라서 이제 다시 억대 연봉자가 됐습니다 어포메이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요? 수입도 없고 저축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겨우 기본 생활을 꾸려나가던 무일푼에서 억대 연봉자로 변신하기까지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더 밝아졌고요 삶이 즐겁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쫓는 중이랍니다 고마워요 노아 많은 이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찾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없다 하지만 가장 빠르고 쉽게 부자가 되는 길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며 원하는 수입과 부를 이룰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 장의 어포메이션들은 돈에 대한 믿음과 건강한 금전적 습관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다 돈에 대한 믿음 부분에 나온 어포메이션은 돈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믿음과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관계를 방해하는지 점검하는 데 사용하라 건강한 금전적 습관 부분에서는 돈이라 불리는 도구를 일상생활에서 잘 쓸 수 있게 도와줄 어포메이션들을 열거해 두었다 다음 어포메이션을 사용해 돈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미친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그리고 당신의 관계 돈과 사람 모두가 새롭고 부유한 생애 하루하루로 점점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지켜보라 돈에 대한 믿음 왜 난 이렇게 부자일까? 왜 난 이렇게 재산이 많을까? 왜 난 진짜 부유한 것을 사랑할까? 왜 난 이토록 부유하게 축복 받았을까? 왜 난 언제나 돈이 충분할까? 왜 난 돈이 쉽게 생기지? 왜 돈이 문제가 안 될까? 이 질문을 주의해서 생각해보라 돈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인간들이 느끼는 가치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 왜 난 재력도 있고 가치도 높을까? 왜 난 부채보다 많은 순자산을 가질 자격이 있지? 왜 난 놀라운 부를 즐기면서도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을 수 있지? 왜 난 부자가 될 가치가 있지? 왜 신은 내게 부자가 될 힘을 준 걸까? 왜 난 행복한 돈을 이끄는 자석일까? 왜 내 인생은 증가와 풍요 그리고 더 넉넉한 것들의 인생일까? 왜 신은 오늘 내게 전해 본 적 없는 축복을 내려줄까? 왜 난 돈이 넘쳐날까? 왜 난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것을 즐길까? 왜 나에겐 부자가 되는 게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일까? 왜 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라는 말을 믿고 따를까? 건강한 금전적 습관 왜 내 수입은 언제나 지출보다 많지? 왜 난 스스로를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만들지? 왜 나는 아주 많은 돈을 가져도 괜찮은 것일까? 왜 나는 나의 풍요로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데 쓰지? 왜 신은 내게 이 같은 재정적 풍족함을 베풀었을까? 왜 난 투자하고 십일조를 내고 균형적으로 소비할까? 왜 난 부유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할까? 왜 난 자식들에게 돈의 진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즐길까? 왜 난 감사히 묻고 풍요하게 받을까? 왜 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할까? 왜 난 내가 번 것보다 적게 쓸까? 왜 난 돈을 지혜롭게 투자할까? 왜 난 보는 곳마다 기회를 찾을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풍요가 날 찾아올까? 왜 난 부유하고 행복한 것이 자랑스러울까? 왜 난 언제나 원하던 것만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할까? 왜 난 주위의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도록 도울까? 왜 난 다른 이들의 삶에 많은 가치를 더해주고 그들도 내 삶에 부유함을 더해주도록 하는 걸까? 왜 난 영원히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좋아할까? 왜 난 진짜 부유하고 관대한 것을 좋아할까? 왜 난 나의 풍요로운 삶에 감사할까? 왜 난 내게 새롭고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주신 데 대해 신께 감사할까?